혹시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대선 조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945년에 부산 영도의 털을 잡고 76년간 선박을 만들어 온 우리나라의 중소 조선소입니다 2000년대 들어 조선경기 활황으로 한창 성장을 해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직격탄을 맞고 수주계약이 잇따라 취소된 탓에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다 결국 2010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10년간 대선 조선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였고 2018-2019년 2년 연속 영업극자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4월 대선 조선은 영도조선소 야외 드라이도크에서 채권단 관리체제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독자경영을 선언하는 유 대선조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유럽 선주사와 계약한 4억 달러의 화학 운반선 8척을 비롯해 상반기에만 21척의 선박을 6억 6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이 3천억 원 그리고 올해 매출도 3천억 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상반기에만 벌써 매출의 2배가 넘는 7천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고 하니 빅3 조선소가 1월에서 4월까지 올린 매출인 약 50% 수준과 비교하면 대안 조선은 벌써 작년 매출의 200%를 올린 선과이니 엄청난 수주를 달성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4월 유럽의 특수화학물 운송 전문회사인 에이스 탱커와 계약한 33K급 서스케미칼 탱커 8척을 대선 조선이 지난해 2월 수주한 SOKMR 탱커 발주사인 싱가폴 소재인 세계적인 선사 EPS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어 현재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은 물론 생산 품질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수주한 피더 컨테이너선은 다름 아닌 한국의 경쟁국인 중국입니다 중국 컨테이너 선사인 SITC 사로부터 1,023 TU 피더선 10척을 2억 달러에 수주한 것인데 수주한 비결 또한 역시 올해 선박의 화두인 친환경 선박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선 조선은 이번에 신규 수주한 피더선은 지난해 국내 선사와 계약하여 현재 건조 중인 선박과 동일한 모델이라며 최근 강화된 국제해사기구 선박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수요 증가에 따른 조선 신규 수주를 위해 지역 대학과 기술 개발에 나서 적재 컨테이너 수를 극대화하는 구조변경과 최적의 선형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소형 선박 역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많아지게 되면 대선 조선을 비롯하여 대한조선 등 중소조선소 수주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선박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중소조선소의 수주 소식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조선음의 업황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네요 오늘은 중소조선소인 대선 조선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롡아 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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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롡아